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미안하다 뭔가 좀 죄송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항상 저 위에서 이렇게 또 살지는 성의를 주시고 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집에서 이런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열고 막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헤드레벨지도 모르겠고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는 것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래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수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